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 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딘 당신 마음껏 봄을 즐겨라 박두진 시인의 꽃구름 소개입니다 아주 행복한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견딘 당신 마음껏 봄을 누려라 나비처럼 쓰러져라 박두진 꽃구름 소개 해설입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말 대표적인 문학시였던 문장 페가노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고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따뜻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봄철에 피는 꽃의 향기가 온 마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명랑하고 활기찬 의조로 노래한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사용된 의의도 친숙한 것들이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가진 대중적인 성격 때문에 이 시에다 작곡가 이 흥렬이 곡을 붙여 가곡으로 만든 것이 1965년에 가능된 작품집 너를 위하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 읽기입니다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훗눈이 불어오라 복사꽃 살구꽃 화안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꽃구름 화안 속에 꽃가루 흩뿌려 마을마다 진한 꽃향기 풍기어라 치유와 주림에 시달려 한겨운에 움치고 떨며 살아나온 사람들 서로 내기 서로 내기 다 까맣게 있고 꽃향에 꽃향에 취하여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나비처럼 쓰러지게 하여라 감상하기 입니다 꽃바람 꽃바람 반복이 되죠 꽃필때 부는 바람이잖아요 시간적 배경이고요 꽃필때 부는 바람 이걸 봄바람 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곳이 광양매화마을 입니다 광양매화마을에서 내하를 보고 밤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꽃바람 좋습니다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또 운율감을 드러냅니다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기본은 반복과 변조입니다 봄 하보다 봄봄 봄 봄봄 이게 훨씬 더 운율감이 있죠 마을마다 훈눈히 마을 마을은 공간적 배경이죠 훈눈히는 따스하게 이건 촉각적 이미지다 그죠 불어오라 꽃바람이 마을마다 따뜻하게 불어오라 이건 불어오라는 동적인 이미지죠 마을에 부는 훈눈한 꽃바람입니다 복사꽃 살구꽃 이건 열배네요 화한 속에 일부러 이렇게 화한 했죠 실적 허용입니다 화한한 속에 가고 화한한 속이잖아요 밝고 밝은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처럼 꽃구름 꽃구름 구름처럼 꽃구름 꽃구름 구름처럼 피어나는 복사꽃과 살구꽃의 모습을 꽃구름으로 즉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죠 구름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았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직유법이고요 우리 비유는 기본적으로 온관념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시키는게 비유죠 그중에 처럼 듯이 인양 이런게 있으면 직유법이다 그죠 이런게 없으면 은유법이 됩니다 꽃구름 꽃구름은 또 반복되네요 이 시는 반복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열고도 세었고요 화한 속에 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복사꽃 살구꽃 환한 풍경입니다 꽃가루 흩뿌리요 꽃가루 흩뿌리요 꽃가루가 막 흩어지죠 마을마다 진한 꽃향기 풍기여라 여기는 또 후각적 이미지네요 후각적 이미지고 어라잖아요 풍기여라 명령형 의미를 통해서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꽃향기 풍기는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이래 3년은 마을에 봄바람이 불어 꽃향기가 가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추위와 추림에 시달리요 추위, 추위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요 어려운 시대로 살았죠 한겨운에 움츠리고 떨며 한겨운에 움츠리고 떨며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움츠리고 떨었겠죠 살아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힘들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뜻합니다 이들에게 화자는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위와 추림을 견디고 봄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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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네요 힘들었던 겨울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운율감이 형성됩니다 다아 다아 이것도 실제 허용이죠 모두 서러움의 정도를 강조하는 분사입니다 모두 모두 서러운 거 모두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잊고 봄날을 맞이하자 라는 그런 뜻이겠죠 지난 겨울 잊고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자 4,5연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을 모두 잊기를 바랍니다 꽃향의 꽃향의 자 꽃향의 꽃향의 반복법 꽃향기니까 촉각적 이미지죠 취하여 자 꽃향기에 취해서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쓰러지게 쓰러지게 이거는 꽃구름 속에 흠뻑 잠기게 하여라 꽃구름은 좋은 거잖아요 자 명령형 의미로 소망을 담았고요 명령형은 소망을 담았고 있습니다 봄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마음껏 즐겨라 실컷 누려라 이런 뜻이죠 자 꽃향기가 세상에 퍼지는 모습이고요 나비처럼 직유법이겠죠 쓰러지게 하여라 나비가 꽃향에 쓰러진다면 좋은 거잖아요 운을 뚫뚫할 수 있고 나비는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고요 나비처럼 봄의 정시를 마음껏 즐겨라 자 직유법과 명령형 의미로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비처럼 봄날에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위에서 치료는 꽃향기에 취해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고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평토적이고 또 서정적이고 감상적입니다 주제는 아름다운 봄날의 꽃향기를 맡으며 지난 날의 아픔을 잊자 여러분들도 힘들 때 지난 날 아픔을 잃고 밝은 마음이 되면 좋겠죠 어려움 견딘 모든 사람들이 봄날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특징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형상화 형상화는 뭐냐면 우리가 감각 감각은 시각 속각 정각 후각 미각 등이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게 형상화입니다 쉽게 말하 다시 말하면 조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람 구름 등을 꽃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봄의 싱그러운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비유적 시어로 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죠 직유법 세우고 자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시어와 동일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령형 의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망 acre